음악 옆에 분들한테 한번 악수하시거나 또 부분을 이렇게 한번 포옹해 주시면서 잘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굉장히 고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고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세상 저는 재밌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것이고 기분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할 것이고 한 남자 같고 안 됩니다. 한 번 살다 죽을 건데 그저 뭐 연계도 좋고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것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느끼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면서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가 아주 쉽다 그러고 또 재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강의 끝날 때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막 악수를 하시면서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말을 못했고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너무나 열등감 속에 있었고 수줍어했고 부끄러워했고 말을 안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면 그래도 괜찮아 보일 수 있고 괜히 말을 해가지고 더 바보스러운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용을 배경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나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로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세 살 반대쯤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작은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결국 다 날리게 되면서 해외로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우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도 해외 나가셔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지방에 가서 일하시고 저는 친할머니, 할아버지와 삼촌과 두 고모 사이에서 컸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제 입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주말에 어떻게 길가에 나가다 보면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엄마, 아빠 손 잡고 저렇게 걸어가는 느낌이 어떨까 그래서 국민학생 때 여러 번 길가에서 걷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거나 아니면 엄마 손만 잡고도 이렇게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국민학생 때 소풍 가면 또 외로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엄마가 같이 오셨고 또 어떤 아이들 김밥을 보니까 젊은 엄마가 예쁘게 얄쌉하게 싸준 김밥인데 저는 할머니가 주물러 놓은 김밥 팔뚝만하게 싸준 김밥 그래서 딴 애들 김밥은 보면 예쁘게 얄쌉하게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의 입에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하는데 제가 갖고 온 김밥은 이렇게 커가지고 몇 번씩 뜯어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저는 소풍 가서 아이들이 보물찾기 할 때 저는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느렸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 뭐 재빠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소풍 가서 보물찾기에 한 번도 찾아본 역사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니까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부 좀 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새벽 시장에 나가셔서 물건 사가지고 동네 시장에 가셔서 장사하시기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도 없었고 고모들도 없었고 할머니도 없었고 당연히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학교 갔다 하면 책가방 마루에다 내던지고 저는 어디 가냐면 먼저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머니 찾다 보면 할머니가 어쨌든 과일을 새벽 시장에 가셔서 사서 과일을 파실 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는 내 새끼 왔다고 내 새끼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과일을 깎아주시건 그래서 할머니한테서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을 독서실 만화가게 만화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화책을 독서한 거죠. 만화책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 공부도 잘 못했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 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열 살 때 갑작스럽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됐다고 비행기표 두 장이 한국에 날라왔습니다. 한 장은 제 거 또 한 장은 엄마 거 이제 엄마 아빠 하고 저 저는 무남동료입니다. 식구가 다 같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김포공항에 가는 길에 아줌마 같은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눈이 빠지도록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고 할머니 품을 떠나고 같이 살아온 삼촌 작은 고모 또 큰 고모 큰 고모는 그 당시에 이미 결혼하셨습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식구들을 떠나는 게 열 살짜리로서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좀 믿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있는 엄마라면 열 살짜리 애가 갑자기 낯선 아줌마 같은 엄마하고 비행기를 타러 아저씨 같은 아빠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너도 어색하지 갑작스럽게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간다니까 너 어색하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떨어지니까 너 마음 아프지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신앙도 없으신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었기 때문에 아마 엄마는 그 당시에 남편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입양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입양당한 느낌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안 나옵니다. 안 부르던 소리고 낯선 분들이니까 그러나 저희 부모님인 건 알았죠. 결혼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참 어색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아빠하고 살 때 처음으로 집에 전화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살 때는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엄마 아빠하고 살게 되면서 전화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지고 전화가 오면 제가 달려가서 받습니다. 제 전화는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로서 이 전화가 너무 신기해서 달려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아저씨가 너네 아빠 계시냐 하고 찾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전화를 받았을 때 아빠가 저기 응접실에 계시면 아빠 아빠 전화해요 이러면서 수화기를 드릴 텐데 저는 그때 전화를 받아 놓고는 너네 아빠 계시냐 하는 그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고는 아빠 엄마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전화냐 이거죠. 그러면 저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멋쩍게 수화기를 들고는 아빠 전화일 때는 아빠를 향하여 수화기를 이렇게 흔들어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저희 부모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아 놓고 아빠 전화해야 하는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듣고 입 꼭 다물고 수화기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도 나름대로 서러우셨을 겁니다. 저는 그 어색하고 낯선 부모님들 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계속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부모님들은 저에게 내 딸 우리 귀한 딸 사랑스럽다 이쁘다 이런 애정 표현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닫혀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하고 한국에서 살 때는 꼭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혼자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따로 자게 됐습니다. 같은 방에서 따로 잔 게 아니라 딴 방에서 따로 자게 됐습니다. 저는 열 살짜리 꼬마로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갔느냐 꼬마는 밤에 무서운데도 혼자 자고 다 큰 어른들은 무섭지도 않는데 맨날 같이 자고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파악 하려고 해도 열 살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그때 또 했냐면 아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엄마 아빠가 극장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혼자 집에 두고 가시기는 뭐하셔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같이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는 무슨 영화였느냐 드라큘라였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집에 와서 제 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에도 못 갔습니다. 꼭 드라큘라 아저씨가 송곳니를 내놓고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그런 무서운 영화를 봤다고 치면 보통 아이 같으면 무섭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칭얼대면서 아이 엄마 나 무서워 오늘 봐서 무서워 오늘 나 같이 잘래 하면서 칭얼거리거나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운 그 부모님들께 어리광이나 칭얼대리는 것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너무너무 무섭게 그리고 외롭게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어렵습니까? 영어가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계속 놀립니다. 한국 아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쫓아오면서 어떻게 놀리냐면 한국말을 흉내내면서 저한테 놀립니다. 놀립니다. 이럽니다. 칭총총총총 칭총총총총총총총 이러면서 쫓아오고 제 눈이 그래도 한국사람 눈치고는 꽤 큰 편인데 그러면서 쫓아오고 어떤 짖구진 사내아이는 저를 탁 때리거나 발을 콱 밟고는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교실벽에 그저 기대고 울고 냈습니다. 그러한 학교 시간을 보내는데도 집에 가면 부모님과 학교가 어땠니? 영어 배우는 게 좀 힘들지? 너 외국아이라고 애들이 혹시 놀리니? 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밥 먹을 때 더 먹으라. 더 있다. 더 먹으라. 숙제 다 했냐? 가서 자라. 심오한 대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죽고 싶다. 외롭다.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십니다. 저한테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놈의 기집애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어.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 뭐가 부족해서 죽고 싶어. 제 일기장을 읽어보신 거. 읽어보신 거죠. 저는 그때 배방감도 느꼈고 또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때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였다면 아이가 만약에 그런 일기 내용을 썼다면 그런 걸 보지는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일기는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설사 봤더라도 그렇게 다구치면 안 되죠. 힘드니 요즘 학교 어떠니 이러면서 무슨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주님을 몰랐었고 그렇게 하실 일을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제 방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열 살짜리로서 방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엄마가 와서 절 앉혀놓고 확 때리십니다. 이놈의 기집이야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구리지 이게 사람 방이야 확 때리십니다. 저는 그때 아파서도 울었고 맞아서 아파서도 울었고 나를 키워주지 않은 어머니한테 매맞는 게 너무 서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시면서 한 번도 안 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맞지 않을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죠. 맞을 행동도 몇 번 했죠. 예를 들면 한 번은 저녁 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도 깜빡하고 동네 애들하고 막 정신없이 동네에서 놀고 있었어. 그랬을 때 한 번은 할머니가 저녁에 찾아오셨어. 그리고 저를 탁 잡고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너 여태 놀고 있어. 밥도 안 먹고 너 이래도 돼. 그러면서 저를 막 끌고 가셨어.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오늘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끌려갔어. 방에 저를 탁 앉혀놓으시더니 너 다음에도 이렇게 정신없이 놀 거야. 너 이렇게 정신없이 놀기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손이 위에서 막 흔들어지는데 저는 언젠가 그게 떨어질까 싶었는데 할머니 손은 헬리콥터처럼 위에서만 흔들고 저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가 저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키워주지 않은 엄마가 방이 지저분하다고 저를 때리실 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또 엄마가 다 굳혔습니다. 울어? 진짜 울게 해줄까? 정승 맞게 울 거야? 뚝 굳혀. 더 울면 너 더 맞아. 그래서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반항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때려. 이제 와서 뭔데 날 때려.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하면 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한 살 때 쯤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학교 가면 계속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집에 와도 엄마 아빠 사랑 못 느끼고 그래서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죽어야겠다. 그래서 열한 살짜리 꼬마로서 아주 심각하게 자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방에 와서 문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못 사야겠다. 더 이상 못 사야겠다. 너무 괴롭다. 그래가지고 죽기로 결심했는데 제가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이랬습니다. 죽어야지. 그러면서 입을 꼭 다물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막았습니다.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건 그때 알았기 때문에 꼭 콧구멍을 막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러고 좀 있으니까 진짜 죽겠더라구요. 아 그래서 막고 있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손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제 머리가 그 수준이었습니다. 아 계속 붙잡고 있는데 진짜 이러다 꼴깍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싶었을 때 확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확 스쳐가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었습니까? 할머니 얼굴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확 스치면서 그때 11살짜리 꼬마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내가 지금 죽으면 안되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한국 가서 할머니 또 만나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콧구멍을 났어요. 할렐벌떡 숨으시네요. 저는 그때 머리가 나빴떠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아이와 칼로 어떻게 했었으냐 저는 그때 심각하게 다쳤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1살 때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 다니고 집에 있다가 마음이 더 뒤틀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어울릴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죽고 싶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을까 높은 계단 몇 층에 올라가면 어떤 계단을 보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계단 침들이 다 내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내 골이 어떻게 깨질까 내 창자가 어떻게 튀어나올까 이러한 너무나 너무나 어두운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가 됐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서도 제 인생이 확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가르치는 교사가 굉장히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율법주의 그 가르침 안에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암성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큐티 경건의 시간도 갖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또 제게 가르치시기를 성경만 읽으면 다 된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 개시는 성경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이해가 안됐고 너무나 고리타분했고 너무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차 점차 시들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마음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질문도 했습니다. Lord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영어로 대답하시고 한국말로 또 기도합니다. 한국말로 대답하시고 아무튼 언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랬습니다. Lord What gives you joy? 주님 주님께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 그러시더라고요. 너다. 여러분 그런 간단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의 심령이 외로움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공허함에서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갖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구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알라 나에 대하여 알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 여호와에 대하여 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 여호와를 알라 그러지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 대하여 할 때 knowing about somebody 누구에 대하여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 때는 뭐가 다르냐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압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무슨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그것까진 잘 모르시겠어요? 로라. 우리가 이런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은 누구예요? 클린턴. 여자 스캔들 있었던 여자는 누구예요? 루인스키.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와서 오늘 와서 점심시사 같이 합시다. 하시는 분 계시라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을 안 드시네요. 저도 손을 못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김대준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아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너무나 너무나 더디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식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영적인 성숙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건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곧 명철하여 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가 빠진 것은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과 이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정보만 갖고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만나라. 나와 교제를 하자. 정보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안다는 거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정보를 얘기하는 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30%라 그럽니다. 천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천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성숙이 없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오만가지의 추한 모습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동안 알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일법주의 아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눈 그 성경 패키지 딸딸딸딸 외웠습니다. 머리가 꽉 찼습니다. 그야말로 머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가슴이 공허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는 꽉 차있습니다. 그러면서 허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는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남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은 지겨워지는 게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알아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뭐합니까? 데이트하죠. 데이트하면서 뭐합니까? 뭘 같이 보냅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끼리 뭐하자? 시간을 같이 갖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끼리 더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려면 시간을 같이 면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예요. 저는 이 주님이 저의 친구라는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었죠. 하나의 성경구절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주님이 저의 친구라는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 영혼 깊은 데서 깨닫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방을 하나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 룸메이트가 조금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이었습니다만 같이 지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달라요. 매너도 너무 달라요.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서 침대 두 개가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하고 조그만 샤워가 붙어있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사용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제 룸메이트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변기에 큰 일을 보고 룸메이트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뭘 잘 먹었는지 덩어리도 컸습니다. 저는 그 누런 덩어리가 둥둥 떠있는 걸 아침에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자고 이런 걸 안 내리냐. 아니 작은 일 보고 안 내리는 건 이해가 가지마. 어떻게 큰 일 보고 안 내리냐. 이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진짜 룸메이트 잘못 걸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아무튼 투덜거리면서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또 떠있었습니다. 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어떻게 또 깜빡해서 급해서 바빠서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이럴 때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룸메이트하고 아주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매님 미안하지만 내리는 거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좀 기억하셔서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에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성숙함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잘못 걸려내가면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몇 번 있는데 진짜 환전하지. 그러다가 하루는 아침에 깼는데 좀 찌뿌둥하고 피곤하게 깬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깨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역시 또 또 있었습니다. 아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거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누르질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겨둬야 되니까요. 괜히 또 오리발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르지 않고 마침 룸메이트가 아직 나가지 않고 그 방에서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침착하게 절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미안하지만 저 큰일 보시고 안 눌렀거든요. 제가 화장실 좀 쓰고 싶은데 좀 눌러줄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아마 달려가서 눌렀을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룸메이트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 제가 안 눌렀어요? 그럼 가서 누르고 쓰세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속으로 부글부글 끌어오는 것을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래도 다소곳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벌써 몇 번 자매님 거 누르고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자매님이 자매님 거 누르고 제 거는 제가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랬더니 막 들이런 거 가지고 아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다 들려요. 다 들려 그 소리가 가까들 가보채다 어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와 그 모습 보니까 또 열받았어요. 뭐 저런 게 있어 미안하다는 소리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때는 그 룸메이트한테 뭐 어떻게 하지는 않고 룸메이트 나간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 수준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룸메이트를 붙여줬습니까 주님 싸우고 누르지도 않고 주님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고 주님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룸메이트로 붙였습니까 나도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지 결혼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저 자매는 저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매너도 없고 너무 달라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강조했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냐 너하고 나는 얼마나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야 하늘과 땅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하고 네 룸메이트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거야 얘만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내가 그렇게 달라도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는데 너도 네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날 주님 저 같은 걸 친구로 친구로 삼으셨는데 왜 내가 제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룸메이트를 친구로 삼겠습니다. 기도 iss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